따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린이보험이 아직 농협이 저렴한가요? 사사 비교해도 장점이 있을까요? 그거 위에 어떤 분이냐 질문이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어린이보험은 아직 N사가 저렴하긴 해요 N사 같은 경우 질병구장애가 2억까지 1억 1억까지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삼이나 내열과 허위성이 누적을 안 보고 또 보수가 워낙 저렴하죠 수수비 같은 경우도 1중에서 50만원 2중에서 150만원 3중에서 250만원 요렇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는 조금은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N사만 가입해도 되고 지사랑 혼합성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좀 전에 얘기한다면 에치소 내복 요런 쪽으로 해서 가입을 하시면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